오늘은 뭐하는건데? 톳 톳 바다 톳있지 그걸 살짝 데쳐서 콩나물하고 묻힌거야 새콤하게 된장하고 그래서 새콤하게 먹어봤지 그전에 그거 맛있지 마트에 사와야 또 거슬러지 뭐 뭐야 연기 다 먹으면 뭐 이것부터 데치고 톳 넣어놨 용도 대파 숙성 고추 소금 고춧가루 전야말로 사러 온도 전날 대파 새우 타나 간장 2개 마늘 2개 고추 마늘 다진마늘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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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치 고추 고추 새파랍에 끓는 물에 배쳐서 건져서 손들어가지고 그냥 하고 저건 콩나물 삶아가지고 팔 삶아가지고 그냥 씻어서 섞어가지고 묻히면 돼 그러니까 간단하다 그것도 알아야 간단하지 모르면 안 간단하지 물에다 간단해야죠 데치면 새파래져 괜찮아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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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소금 계란를 파 멸치 зуб 고춧가루 정리를ϊ기 iantes 육수 고춧가루 고춧가루 킵시 물을 많이 안 넣네 삶은디는 구국을 하려면 많이 굽지만 살짝 콩나물만 삶을때는 조그만 썰기 한 도시락때두 고춧가루 콩나물 설탕 블루 тому 설탕 pom Gy til cuore 물을 한번 더 넣어줘요 물이 씹어서 삶았으니까 뜨거우니까 찬물로 한번 더 넣어줘야 아직 끓여시켰어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줘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줘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에 steamed 고춧가루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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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마늘 마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간을 된장으로만 맞추네? 응. 된장이 약간 적네. 된장하고 매실하고 살짝 시면돼. 된장으로만 맞추네. 간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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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엄마가 봐야지 됐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수제 고추 고추 김치 김치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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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